마태복음 24장 14절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에서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지구상에 천개의 민족이 있다고 가정하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천개 민족이라는 식의 해석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에 따라 온 세상 천개 민족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제림하신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이 몇 개가 있는지 연도별로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곧 예수님의 제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죠. 심지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간을 대략 30년 정도 될 것이다, 50년 정도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선교 행위가 예수님의 제림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미전도 종족 통계도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방금 언급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온 세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1세기 복음서가 쓰일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온 세상이라는 개념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온 세상이라는 개념이 같을까요? 세상은 헬라로 오이코메네입니다. 이는 원래 헬라 세계를 지칭했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좁게는 로마 제국, 넓게는 지중해 주변과 기타 알려지지 않은 세계 정도로만 이해했다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즉, 기계적으로 지구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그렇게 사용될 수도 없었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골로에스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바울이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했는데 그 당시 복음이 온천하, 즉 모든 하늘 아래 있는 민족에게 전해져서 열매를 맺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당시 유대지역 밖으로의 복음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17절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온 세상과 모든 이방 민족을 문자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만큼 다윗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은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보편성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에서 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끝은 문맥에 따라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성전 파괴를 그 자체로 종말적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이것을 확장적으로 세상의 종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아무도 모르는 종말의 때까지 복음이 전세계에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상징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계속해서 선교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성경을 그릇대게 해석해 자신들의 선교행위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식의 가르침은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관련된 기계적이고 문자적인 해석과 집착은 버려야 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